거기에 우리 김고은 배우가 와... 보셨죠 이거? 저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수잡 뛰는 거 아니야? 돗자리 까는 거 아닌가? 영화 좀 어디 가는 거 아닌가?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그 씬을 찍을 때는 저는 진짜 우리 유혜진 배우 와 저는 떡을 드시면 그 주변에 언저리에서 얼쩡 얼쩡대는 그랬는데 어휴 몰입이 됐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막 그냥 칼을 그냥 막 이야 좋습니다 너무 우리 김고은 배우의 그 저기 파격적인 그 모습이 아주 이 영화의 또 백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공식석상이니까 얘기를 해주시죠 투잡 뛰는 거 아니죠? 일단은 배우 생활을 더 열심히 해보고요 안되면 고려해보겠습니다